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유니크 토이즈라는 3사회사에서 나온 넘버링 UTR03 메가트론입니다. 메가트론은 일단 더 라스트 나이트 TLK 에서 나왔던 메가트론의 조형을 하고 있구요. 박스는 일단 검은색에 되게 옅게 이렇게 박스 아트샷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메가트론의 로봇 모드와 이렇게 전투기 모드 들어가 있구요. 옆에는 UTR03 드라곤, 드라곤, 드래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방향이 좀 달라질 때마다 색이 변하는 그런 홀로그램 실 같은 거를 안에다 넣어 줬어요. 그래서 뭐 보시는 방향마다 색상이 조금 달라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는 진짜 멋있게 TLK 메가트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진짜 멋있어요. 이렇게 막 딱 고개 조금 숙여 가지고 마스크 살짝 반만 걸치고 눈 한쪽만 빛나고 아 진짜 멋있습니다. UTR03 드라곤, 유니크 토이즈 적혀 있구요. 위나 아래나 옆에는 딱히 볼게 없습니다. 이렇게 중국어 적혀 있구요. 그래서 일단 한번 박스를 개봉 하겠습니다. 일단 배송된지 쪽에서 박스 안에 있는 물건을 확인한다고 이렇게 박스를 뜯어서 안에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는 다 뜯어져 있구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유니크 토이즈 메가트론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앞뒤로 그림만 그려져 있는 메가트론 설명서 있구요. 마스터피스를 따라 하듯이 이렇게 캐릭터 카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뒷모습이랑 앞모습 이렇게 그려져 있구요. HP가 1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별로 쓸모도 없는 그 다음에 사전예약 구매로 구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른 박스 하나가 더 오실 거예요. 받침대 받침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크네요. 무슨 쇼크웨이브가 올라가 있을 법한 그런 받침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품 개봉하시면 이렇게 총 들어가 있구요. 유니크 토이즈 옵티머스 프라임의 얼굴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이렇게 방패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가트론이 쓰는 이 대검 멋있게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비닐에 싸져 있는 유니크 토이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 음식 담을 때 쓰는 그런 비닐봉다리 같은 건데 왜 싸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허접하게 담아 줄 거면 그래서 이렇게 유니크 토이즈 메가트론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의 포장을 다 벗겨 주시면 유니크 토이즈 메가트론의 실제품이 나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생각보다 도색이 괜찮네. 제가 지금까지 커뮤니티나 카페 이런 데에 올라왔던 정보들의 사진들을 보면 눈망울도 되게 초롱초롱하고 악마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귀엽고 순해 보이고 이런 모습의 메가트론이 들어있었어요. 도색도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랐구요. 근데 이제 실제품을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도색도 괜찮게 들어가 있구요. 은은한 녹색빛이 도는 그런 회색입니다. 그래서 도색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조명빨이나 이런 걸 많이 받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것만 조금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굴도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품 소개를 먼저 해드리기 전에 동봉되어 있던 받침대 여기가 왜 이렇게 큰 볼관절인지는 모르겠는데 동봉되어 있는 부품을 껴주셔야 돼요.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부품을 껴주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 긴 거랑 짧은 거랑 번갈아가면서 끼는 줄 알았더니 짝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긴 거는 한쪽에 몰아넣고 짧은 거는 또 반대쪽에 몰아넣는 식으로 착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가트론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메가트론이 은근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스탠드에까지 올려놓으시면 웬만한 장식장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스탠드가 진짜 보기보다 엄청 큽니다. 거의 손바닥보다도 많이 크니까 원하시는 대로 번갈아가면서 끼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니크 토이즈 메가트론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 빛이나 이런 조명 같은 거 노출도에 따라서 제품이 진짜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왕구틱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일단 얼굴 헤드 보시면 이렇게 사슴 같은 눈망울 귀엽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입 몰드도 조금은 파줬습니다. 유니크 토이즈 제품들이 이제 핫로드 제품 말고는 조금 전체적으로 몰드들도 심심하고 도색이 일단 심심한 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메가트론도 조금 동일하게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굴 조형 잘 들어가 있고요. 평상시에는 좀 그림자가 져서 눈망울이 그렇게 똘망똘망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슴팍에 이렇게 금색 이런 몰드 같은 거 살짝씩 파줬고요. 아무래도 기사 조형이다 보니까 기계적인 몰드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금색, 황동색으로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 부분 이 부분은 연질 파츠고요. 이렇게 다리 안쪽에 합금 들어가 있고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는 기계적인 느낌 들어가 있고요. 진짜 조금 심심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 안쪽에도 항금 같은 거 들어가 있고 발바닥 안쪽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깨 장갑 한쪽만 뾰족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팔뚝에 금색 조금 들어가 있고 이 팔뚝 장갑 잘 들어가 있고 손도 주먹 잘 쥐어지고요. 이렇게 뒷모습 보시면 제일 감탄해야 되는 점이 아무래도 유니크 토이즈는 조형 설계가 되게 뛰어나게 잘 나오는 점인데요. 일단 이 기사 메가트론 같은 경우에는 등짐이 없습니다. 등짐이 아예 없어요. 일단 설계 자체는 유니크 토이즈가 진짜 잘해줘요. 변신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도색이나 이런 몰드들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아무튼 등판 거의 그냥 매끈한 등짐 없는 그런 메가트론의 형상을 취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리 쪽 합금 살짝 보이고요. 뒤에가 여기가 조금 아쉽네요. 깔끔하게 다 수납이 되는 게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팔뚝 뒤에도 조금 휑해 보이고요. 다 변신 시퀀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멋있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실제품이 훨씬 더 나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 같은 경우에는 변형을 시켜 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평상시 모드에는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가 앞으로 나와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이렇게 들어 주시면 잘 알고 계시는 이 동그란 눈동자 LED는 안 나와요. 그래서 헬멧을 들어 주실 수 있고 얼굴 돌리실 때 이렇게 살짝 걸리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조금 조심해 주시고 얼굴을 이렇게 돌려 주십니다. 투구까지 같이 돌리셔도 돼요. 이렇게 돌리시고 투구 위쪽만 돌려 주시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메가트론의 얼굴이 나와요. 그러면 다시 내려 주시고 어우 이렇게 하니까 또 조금 달라 보이죠. 그 다음에 이 마스크 슬라이드 이용해서 이렇게 앞으로 빼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메가트론은 멋있어요. 이게 지금 가까이서 봐서 저 눈동자가 보여서 그런데 멀리서 보시면은 기사 메가트론 진짜 멋있게 생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 대검 이 멋있는 대검 여기 조인트 구멍 있어요. 이 조인트 구멍 이용하셔서 이 팔 안쪽에 조인트 구멍 보이시는 곳에 이렇게 껴 주시고 손 쥐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이거 방패 방패는 여기 팔뚝 조인트 구멍에다가 이 조인트 순놈 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 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신 다음에 여기 팔뚝 조인트 구멍에 껴 주실게요. 이렇게 껴 주신 다음에 여기 달랑거리는 이 체인은 여기 팔뚝 어깨 쪽에 잘 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껴 주시면 이제 무장을 다 하고 마스크까지 쓰고 있는 TLK 메가트론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 두시면 은 은근히 또 조금 멋있어요. 일단 이 기사 디자인 자체가 조금 멋있기는 한데 제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되게 멋있게 잘 나와 준 것 같습니다. 조금 기대감을 줄였더니 오히려 실제품은 조금 더 멋있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패랑 모든 무기들 수납해 주시고 마스크까지 변경해 주시면 조금 더 멋있고 악당스러운 메가트론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멋있네요. 그 다음에 이 총 같은 경우에는 수납이 따로 안 되고요. 이 방패는 빼 주셔서 이 동그란 부분 등판에 있는 이 부분에 이렇게 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칼 같은 경우에도 조인트 빼셔서 이 네모난 조인트 구멍 여기 조인트 순론 이쪽에 이렇게 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등판에 방패랑 무기가 수납이 가능합니다. 저 팔뚝에 있는 무기는 솔직히 어떻게 수납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거의 그냥 팔에 붙여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냅둘게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유니크 토이즈 옵티머스 프라임에 교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얼굴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얼굴은 좀 몰드도 조금 더 세밀하게 파 준 것 같고요. 제가 그 전에 유니크 토이즈 옵티머스 프라임이 없기 때문에 이 얼굴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얼굴도 이렇게 들어서 이 스프링 이용하셔서 내려서 돌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착용한 옵티머스 프라임 얼굴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얼굴을 이용해서 손에 이렇게 쥐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사 옵티머스 프라임을 모가지를 따낸 듯한 그런 연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있어 보이네요 이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한 얼굴 하나? 한 한 개 반 정도 크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바리케이드와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DX9과 유니크 토이즈의 합작품이었던 DX9 핫 로드 제품과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재즈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크 토이즈 메가트론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그렇게 많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마스크를 변경하는 방식처럼 이렇게 360도 돌려 주실 수 있는데 걸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 이렇게 얼굴은 360도 돌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뭐 뒤쪽으로는 거의 안 꺾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 꺾이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살짝 내려다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옆으로도 안 되고요. 양옆으로는 거의 안 돼요. 그리고 헬멧, 헬멧 가동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깨 갑옷 이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어깨 갑옷이 걸리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팔을 움직이실 때 그래서 이렇게 쭉 올려 주시고 여기 가동 이용하셔서 이렇게 위로 일직선으로 올려 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내려서 뒤에도 변신 시퀀스 때문에 살짝 뒤로 밀려집니다. 앞으로도 가져와 주실 수 있고 그래서 이 가동 범위를 이용하면 앞으로 올리셔서 팔을 앞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처럼 해주실 수 있고 뒤로도 완전히 꺾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 뒤로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두박근 쪽에서 가동은 따로 없고요. 여기 팔꿈치 있는 쪽에서 살짝 접어 주시면 360도 자연스럽게 돌아가고요. 변신 기믹 때문에 여기 뒤에 아예 팔을 이렇게 역으로 꺾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징 하실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관절 이용하셔서 팔꿈치 이 정도 접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이렇게 안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접어 주실 수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안 되는데 위아래로도 안 되고 안쪽으로만 이렇게 가능합니다.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엄지 이 정도 가동이 다 가능하고요. 볼 관절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꺾이는 구조입니다. 뒤로는 안 꺾이고요. 그리고 손가락은 여기 검지 손가락 먼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꺾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벙어리 손도 똑같이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도 한 번 더 이렇게 꺾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 쥐는 자세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 졌어요. 손가락 관절은 마음에 듭니다. 전지 가동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끝에 또 관절을 넣어 줬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포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안 숙여지고 뒤로도 안 숙여지고요. 이 옆에 있는 이 허리 갑주 같은 부분 조심해 주시면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옆에 갑옷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 피해 주셔서 내려 주시면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 허리 갑옷 같은 경우에는 저 안쪽에 있는 저 관절이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 관절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걸리는 부분이 솔직히 많이는 없어요. 이렇게 빼 주시면 되니까. 그리고 앞에 이 낭심보호대 쪽은 연질로 되어 있고요. 부드러운 연질 그 다음에 이 정도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갑옷 올려 주셨으면 옆으로는 이 정도 라챗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 주실 수 있고 이 뒤에 부품도 조심해 주시면 뒤로는 이 정도. 이 뒤에 부품이 좀 걸려요. 나중에는 앞으로 빼는 부품이긴 한데 로봇 모드일 때는 항상 E모드이기 때문에 E모드였을 때 관절 이 정도 걸리고요. 앞으로는 뭐 거의 이 정도 뻗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허벅지 쪽에서 360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 무릎 쪽에서 돌아가는 기믹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무릎 쪽은 이 정도 이렇게 거의 다 접힌다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무릎을 해 주실 수 있는데 이 변형 시퀀스를 이용하셔서 이 부분 이렇게 하끈 빼 주시면 이렇게 앞으로도 발차기 하는 그런 가동률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유니크 토이즈의 고질병인데요. 발목 가동이 조금 한정적이에요. 옆으로 살짝 이 정도 옆으로도 이 정도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탄성을 이용해서 살짝 살짝 움직이는 정도 이렇게 돌려 주실 수는 있긴 있는데 이런 부품들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된 그런 가동이 아니기는 해요. 뭐 가라로 포징을 위하실 때는 이렇게 살짝 돌려 주셔도 되고 발목 가동이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안 되고요. 뒤로도 안 되고 대신에 발가락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유니크 토이즈 메가트론의 변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운 건 없는데 한번 숙지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완전 변형 어디가 딱딱딱 들어맞아 가지고 딱 되는 그런 변신은 조금 아니기 때문에 안으로 넣어 주셔서 좀 고정하는 부위 이런 것만 조금 유의해 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변형을 잘 못 시키기 때문에 이제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대검이랑 방패 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총 캐논도 빼 주십니다. 이렇게 빼 주셨으면 등 뒤에 있는 이 부품 여기 딱 어깨랑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 부품을 뒤로 이렇게 빼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빼 주신 다음에 어 여기 어깨 부품 올려서 여기 팔 뒤로 살짝 올려 주시고요. 팔 위로 뻗어 주실게요. 여기도 동일하게 올리고 위로 뻗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슴 파츠를 이렇게 빼실 거예요. 그냥 옆으로 잡아 당기면 빼지는 구조입니다. 여기 조인트 여기 구멍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벌려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어깨 가부 살짝 돌려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앞 가슴 이 부품을 빼실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앞 가슴 부품에 딸려 있는 뾰족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안으로 넣어 주시면서 빼 주시면서 이 앞 부품을 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얼굴이랑 여기 승모근 이쪽은 뒤로 빠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가슴 쪽 안쪽에 보시면은 조인트가 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거 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빼 주시고요. 여기 조인트 껴져 있는 거. 그리고 앞 가슴을 가져 오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 파츠를 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제 얼굴 들어 올려 주셨으면 이 앞 가슴 파츠 이렇게 완전히 빼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빼 주신 다음에 여기 접합선 있는 부분 이 부분 비례하지 않게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 주시고 열어 주시고 여기 이쪽 부분 이렇게 돌려서 이제 전투기 시에 바퀴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콕핏 있는 쪽 이렇게 올려 주시고 여기 들어 올려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벌려 주시면 여기 안에 부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품 밖으로 빼 주시고 다시 닫아 주시고요. 이 상태로 이렇게 닫아 주시면 됩니다. 다시. 그 다음에 이 바퀴 부분 이 조인트가 동그란 저런 나사 구멍 말고 그 안쪽에 또 조인트 구멍이 있어요. 그 조인트 구멍에 맞게 이렇게 꾹 눌러 주시면서 끼셔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펴 주시면 되고 콕핏 닫아 주시고요. 이렇게 콕핏 닫아 주셨으면 다시 돌려서 이제 이 부분을 진행하실 건데 여기 이제 합금이에요. 이 합금 있는 부분 가운데로 몰아 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빼서 몰아 주시고 저 안쪽에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위로 올려 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올려 주시고 여기 어깨가 붙이는 부분 보시면 이 조인트 있어요. 이 조인트 여기도 안쪽에 조인트 이 조인트랑 여기 구멍에 맞게끔 보시고 껴 주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최대한 올린 상태로 이렇게 보시면서 껴 주시면 되는데 잘 안 들어간다 하시면은 여기 어깨 갑옷 부분 먼저 조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인트 맞게 이렇게 꾹 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들어가지는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만 살짝 껴 주시고요. 여기 뿔이 안 달려 있는 어깨 갑옷 부터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 뿔 있는 부분을 이렇게 덮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구조입니다. 그 전에 여기 뿔 안에 걸리지 않게 살짝 밀어 주신 상태로 이렇게 덮어서 뿔 안 나오게끔 고정해 주시면 돼요. 요 정도 튀어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까지 해 주셨으면 이제 여기 허리 갑옷 부분 돌려서 여기 황동 있는 부분 열어 주시고 여기 안에 부품 빼 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허리 갑옷 펴서 황동 빼 주시고 여기 부품 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 뺐던 이 긴 부품이 여기 조인트 여기 끝에 있는 부품이랑 여기랑 맞을 수 있게 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해 주셨으면 이 황동 있는 부분을 가운데 조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 몸통 있는 부품 때문에 안 껴져요. 그래서 다리 먼저 살짝 양쪽으로 벌려 주시고요. 여기 아까 전에 허리 뒤에 있던 부품 이렇게 빼서 가지고 와 줍니다. 가지고 올 때 이 연질 있는 부품을 살짝 빼셔 가지고 이 연질 부품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해 주셔서 가지고 와서 여기 이렇게 안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저기 안쪽에 이 조인트 구멍이 있어요. 안쪽에 그래서 그거 고정 시켜 주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고정을 시켜 주시려면 이제 다리 변신이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리 변신 먼저 시키실 겁니다. 이제 다리 변형을 시켜 주실 건데 다리 변형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여기 발바닥 펴 주시고요. 여기 조인트 걸려 있는 거 있어요. 조인트 걸려 있는 거 빼 주시고 펴 주시고 여기도 빼 주시고 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부품이 연질 재질이기 때문에 여기 잡고 돌리시면 나중에 여기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있는 부품 잡아서 이렇게 돌려 주시고요. 이렇게 돌리시면서 부품 이렇게 합체 시켜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품 살짝 들어 올려 주시고요. 이제 여기가 접합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부분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힌지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무릎 잡고 살짝 빼 주시면 갈라지는 부위 보이실 거예요. 이 갈라지는 부위 발목 앞에 부분 부품 조심해 주시면서 살짝 들어 올리시면서 이렇게 빼 주시면 돼요. 여기 끝에 이 조인트도 여기 안쪽에 조인트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부러지게 조금 힘으로 살짝 들어 올리시면서 빼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엔진 사이에 이렇게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품이랑 분해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분리를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빼 주시면 이 엔진 따로 이렇게 부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뻗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이제 날개를 뺄 거예요. 이 날개를 빼려면은 여기가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빼 주셔야 날개가 빠집니다. 이렇게 날개 빼 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날개 빼 주신 다음에 돌리셔 가지고 이 부품 여기 아까 허벅지 있던 부품도 옆으로 이렇게 밀어 줍니다. 이렇게 밀어 주셨으면 이 부품이 안쪽으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당겨 와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신 상태에서 여기 먼저 이렇게 날개 펴 주시고요. 살짝 플라스틱 탄성 이용하셔서 딸칵 하고 껴 줄 수 있게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여기 날개 내려 주시고 여기 조인트 밑에 조인트 다 맞게끔 꽉 껴 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돌리시면 이런 모양이 되실 거예요. 날개가 앞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방향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여기 아까 전에 다리 관절 무릎 관절 있던 합근 부분 이렇게 빼 주시고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 허벅지 여기가 이제 힌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날개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셔서 꺼내 주신 다음에 여기를 이제 이 부분 이 허벅지 있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돌려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접합선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이렇게 돌려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 주시고 여기 미사일 살짝 빼 주시고요. 이 상태로 이제 이 부품들이 내려오면서 합체가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 전에 여기 팔도 이렇게 접어서 준비를 시켜 주시고요.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여기 먼저 발바닥 먼저 이렇게 빼 주시고요. 여기 조인트 걸려 있는 거 이렇게 빼서 벌려 주시고 여기 부품 끝에 이용하셔서 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무릎 접합선 있는 부분 이용하셔서 살짝 빼시고 여기 발등 부품 이용하셔서 살짝 이렇게 넘겨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강이 부품 뒤로 이렇게 돌려 주실 거고요. 이제 엔진룸이랑 날개 부분 이렇게 빼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품이 많이 올라가야 이 날개가 바깥으로 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펴셔서 이 바깥쪽 있는 날개부터 껴 주시고 여기 뒤쪽 있는 날개 조인트 이렇게 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릎 합근 부분 이렇게 분해를 이렇게 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안쪽에 있는 힌지 이용하셔서 부품 이렇게 빼서 가져와 주실 거고요. 이렇게 가져오신 상태로 여기 한 바퀴 돌려 주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끝에 부품도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 살짝 들어 올려 주시고 부품을 이렇게까지 해 주셨으면 이 몸통 부품이 이제 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던 황동 부품 내려 주셔서 여기 조인트 맞게 이렇게 고정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 시켜 주셨으면 이제 팔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할 수 있게끔 가져와 주시고요. 이제 머리 같은 거 보시면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살짝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잡으시고 이 안쪽으로 살짝 돌려서 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한 바퀴 돌려서 수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쭉 그냥 끝까지 내려 주시고 이 옆에 있던 부품 양쪽 있는 거 이렇게 얼굴까지 닫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해 주셨으면 이제 거의 다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리를 이렇게 접어 주시면서 이 합금 있는 부품을 또 접어 주시면서 이 안쪽으로 이 부품이 들어가게끔 하실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발가락 밑으로 가게끔 접어 주셔서 이렇게 아예 딸려 올라오게끔 하신 다음에 발가락만 밑으로 접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방향 잘 보시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살살살 넣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품 이렇게 여기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 여기에 맞게끔 방향 맞게끔만 넣어 주시고요.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 여기 조인트랑 맞게끔 펼쳐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시면 조인트 이 구멍도 맞게끔 방향 보시고 이렇게 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미사일도 이렇게 끝까지 꾹 껴 주시고요. 이제 날개 방향 살짝 맞춰 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방향 보시면서 살짝씩 접어 주실 거예요. 이거 좀 부품 가져와 주시면서 여기 발가락 있는 부품 아예 다 이렇게 가져와 주실 거고요. 발가락만 살짝 내려 주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품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조인트 먼저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맞게끔 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딱 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사일 조인트 있는 부분 딱 맞게 딱 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도 살짝 날개 방향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직각이 되게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시면 조인트 구멍 있어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조인트 맞게끔 내리시면서 껴 주시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내리시면서 이렇게 딱 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 같은 경우에는 이 봉 같은 쪽이 뒤쪽을 보게끔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내리실 거예요. 아예 직각으로 내리시면서 여기 팔 보시면 여기 안에 관절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보내실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보내시는데 팔은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끔 해 주신 상태로 이렇게 여기는 직각, 팔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 주시면 돼요. 여기 동일하게 직각으로 내려 주시면서 옆으로 보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관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접어주는 스타일로 해 주시면 됩니다. 날개를 최대한 안쪽으로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날개 뒤에 있던 부품 이렇게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딱 덮게끔 고정 시킨 다음에 이 조인트랑 이쪽에 조인트 이 부분 맞게끔 딱 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 부품 가져와 주시고 이렇게 덮어 주시고 부품 맞게끔 조인트 딱 껴 주시고 여기 덮게 내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뾰족했던 부분 팔 부품에 있는 거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퀴 이렇게 내려 주시고 동봉되어 있던 아까 요 총 캐논 부품 여기 보시면 손잡이 길게 늘려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길게 해 주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구멍 뒤쪽에 있는 구멍에다가 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끈은 여기 이렇게 팔 부품에 잘 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에 여기 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조인트 방향 원하시는 대로 방향에 맞게 그냥 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껴 주시면 유니크 토이즈 메가트론의 전투기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전투기 모드에서 이 방패는 어디다 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인트 하나라도 이런 배면 부위에 좀 넣어 줬으면 그냥 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변신을 해 주셨으면 유니크 토이즈 TLK 메가트론의 전투기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방패를 뺀 모든 무기가 수납이 가능하고요. 일단 로봇에서 이렇게 전투기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조형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외계 전투기 모형 잘 빼줬고요. 이런 날개 나오는 것도 조금 신박했고 이런 팔도 확실하게 잘 가려 줬고요. 일단 전투기 모드는 되게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캐논 같은 거 달려 있는 거 엔진 이런 것도 다 멋있게 잘 나왔고요. 일단 이렇게 전투기 모드에서 이렇게 콕핏 또 따로 열리는 기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퀴 이렇게 안착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고 그럼 딱 고정이 잘 돼요. 그래서 뭐 이 상태로 전시를 해 주셔도 되고요. 아 여기를 이렇게 안 뺐네요. 이렇게 빼셔야지 날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뭐 전투기 모두 잘 나와 있고요. 이렇게 사이버트론 언어 같은 거 좀 심심하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무기 장착도 잘 되어 있고 뭐 이런 다리 같은 부분은 솔직히 고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안으로 넣어 밀어 주시는 그런 구조라서 그게 조금 아쉽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고정이 되니까 딱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로봇 모드가 된다는 게 조금 신기하게끔 설계를 잘 해 줬습니다. 확실히 유니크 토이즈가 설계는 진짜 잘 해 주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아무래도 확실히 진짜 심심하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왕구틱해요.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장난감 같은 거. 그래도 생각보다 도색은 준수하게 나와 줬고요. 얼굴 조형도 생각보단 괜찮습니다. 그리고 몰드는 심심한데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냥 그냥 뭐 살만한 가치는 있지만 이 가격 주고 이 제품을 사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까지가 유니크 토이즈 TLK 메가트론 영상 리뷰 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